예술, 마음 예술과 마음이 만나는 순간 미술전시회 평안 평안 미술전은 일상에 지친 시민분들에게 안녕과 평안함을 드리고자 기획한 전시입니다 김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김포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어려운 시기지만 작품을 통해 치유받는 좋은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체험 이벤트 하나, 대형 퍼즐 맞추기 둘, 에코백 꾸미기 셋, 내 마음의 문을 녹록 넷, 내 마음을 들여다방 전시 일정 9월 6일부터 14일까지 전시 장소 김포아트홀 1층 전시실 전시 일정 전시 일정 전시 일정 전시 일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